스파르탐스!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 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능률 리딩 튜터 기본, 섹션 2-2번 지문이에요. You may love chocolate, but don't feed it to your dog. You may poison your pet. 너는 아마도 사랑할지도 모르죠. 초콜릿을요? 하지만 먹이지 말라네요. 그 초콜릿을 너의 개에게요. 너는 아마도 독을 줄 수도 있어요. 너의 애완동물에게요. How serious the danger is? Depends on the type of chocolate and the amount eaten. 얼마나 심각한지는요? 그 위험이요? 달려있죠? 초콜릿의 종류 그리고 먹은 양에 따라요. 초콜릿은 혐의동물에 대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초콜릿은 혐의동물에 대한 성분을 불러서 4% 유비됩니다. 초콜릿은 혐의동물에 대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그의 신용분은 혐의동물에 대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초콜릿은 포함하고 있죠. 화학물질을요. 테오브로민이라고 불리는요. 무엇이냐면 유사해요. 카페인과요. 그리고 독성이 있습니다. 계획에요. Unlike humans, dogs cannot digest 디오브로민 effectively, so it can accumulate in body and become harmful. 인간과는 다르게 개들은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테오브로민을요. 효율적으로요. 그래서 테오브로민은 축적되죠. 그 몸에요. 그리고 해롭게 됩니다. 테오브로민 레벨은 다르죠. 좌지우지 되면서요. 초콜릿의 종류에요. 코코아, 쿠킹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eil고 싶죠. But milk chocolate and white chocolate are not. 코코와 요리 초콜릿 그리고 다크 초콜릿은 모두 높아요. 테오브로민이요. 하지만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은 그렇지 않죠. A small amount of chocolate may give your dog an upset stomach and cause for meeting. 적은 양의 초콜릿은 아마 제공할 거예요. 너의 계획에요. 위경련을요. 그리고 야기합니다. 구토를요. Larger amount can have more serious effects. 더 큰 양은 가질 수 있어요. 더욱 심각한 영향을요. These include shaking, internal breathing, and in extreme cases, even heart attack. 이 영향들은 포함하죠. 떨림, 내부 출혈, 그리고 극도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심근경색을요. Theobromin poisoning can be treated by getting the dog vomit. 테오브로민의 독성은 치료될 수 있어요. 너의 계를 토하게 하면서요. So, if your dog has eaten too much chocolate, take it to the bed right away. 그래서 만약에 너의 계를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면 너의 계를 수의사에게 데려가요. 바로요. 바로요. Zhao 1 나의 계를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면 너의 계를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면 너의 계를 찾 Camp.